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구독자분들 요청으로 인해서 최근 3주 안에 실거래된 부산지역 강서구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바닥을 모르고 지속적으로 폭락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최대 마이너스 49%까지 폭락하면서 영클족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3년 부산의 입주 물량은요. 무려 2만 3천 가구가 새로 유입될 전망으로써 적정 공급 물량이 1만 7천 가구거든요. 적정 물량에 비해서도 초과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는 것만으로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시장 법칙에 의해서 2023년 부산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 훨씬 많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해당 영상 보시는 것만으로 현재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실 겁니다. 딱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서구 명지동이 위치한 명지호반 베르디움 2차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4평형 마이너스 49%대 폭락 중입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694세대 고층은 29층이고요. 사용 승인율은 2017년 용적률은 219% 검폐율은 12%입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명지국제5로 89에 위치해 있고요.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2018년 19년 당시 3억 원대에서 거래가 되던 매물들이었죠. 하지만 거리량이 실린 상승세 최고점은 8억 5천만원까지도 형성을 했었고요. 최근에 다시 4억 3천 5백만원에 거래가 되면서 지난 2020년 당시 가격으로 되돌아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호가 살펴보면 6억 2천에서 6억 9천까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나마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4억 3천 4억 4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서구 명지동이 위치한 명지협성 휴포레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5평형 마이너스 38%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정보살펴보면 1664세대 고층은 20층 사용승인율은 2016년이고요. 용적률은 218% 검폐율은 18%입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봤을 때 명지국제5로 141에 위치해 있고요.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지난 2018년 당시 2억 원대 후반에서 3억 정도의 거래가 되던 매물이었죠. 거리량을 동반한 상승세가 나왔었고 최고점 4억 정도의 가격 형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갑작스러운 폭탄 매물은 지난 2018년 당시 가격으로 다시 되돌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8%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해당 가격이 바닥이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3억 원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은 현재 고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매도 호가 살펴보면 3억 4천에서 3억 5천 정도의 가격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더샵 명지 퍼스트 월드 3단지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4평형, 마이너스 35%대 폭락 중입니다. 단지정보 살펴보면 1530세대, 고층은 34층이고요. 사용 승인율은 2020년, 용적률은 392%, 검폐율은 24%입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봤을 때 명지국제 1호 41에 위치해 있고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지난 2018년 당시 3억 원대에서 4억 정도에서 거래가 된 매물이 무려 3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최고점 9억 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면서 실제로 고점권에서도 거래량이 진행이 된 모습이고 최근에 하락 추세에 이어지면서 동산 중개 거래로서 5억 7천 5백만 원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대 폭락 중이지만 아직까지도 추세적인 하락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현재 시점에서 6억에서 7억 정도 위에서 매수한 매물들은 고점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호가 살펴보면 8억 5천만 원, 9억 최고점의 매도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나마 저렴하게 나온 매물들 살펴보면 5억 5천에서 6억 1천만 원까지 금매로써 내려온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6억 1천만 원 매물 같은 경우는 판산형 타입에다가 로얄층 즉시 입주까지도 가능한데 지금 12월 6일 이후로 매물이 나가고 있질 않아요. 다음으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명지국제신도시 에일리네들 아파트입니다. 강수는 33평형, 마이너스 33%대 폭락 중입니다. 단지정보 살펴보면 980세대, 고층은 20층이고요. 사용승인율은 2015년, 용적률은 199%, 건폐율은 17%입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봤을 때 강서구 명지국제5로 60에 위치해 있고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지난 2018년, 19년 당시 3억 원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매물들이 6억 2천만 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2배가량의 거리량을 동반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하락 추세 그대로 이어지면서 4억 1,500만 원의 농산 중개거래로써 거래가 완료됐고요. 현재 마이너스 33%대 폭락 중이고 추가적인 낙복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5억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 고점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현재 매도 호가 살펴보면 5억 3천에서 5억 9천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나마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4억 5천에서 4억 8천 5백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명지중흥 S클래스 프라디움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5평형, 마이너스 33%대 폭락 중입니다. 단지정보 살펴보면 1033세대, 고층은 29층, 사용승인율은 2016년이고요. 용적률은 217%, 건폐율은 14%입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봤을 때 명지국제 7로 133에 위치해 있고요.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지난 2018년, 19년 당시 2억 원대 초중반에서 거래가 형성이 됐던 것들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4억 6천만 원에서 고점을 찍었고요. 최근에 나온 하락 추세에 이어지면서 부동산 중개거래로써 3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3%대 하락 중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도호가 살펴보면 최고점 4억 5천에서 5억 5천만 원까지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반면에 저렴하게 나온 금매물들 살펴보면 2억 9천 5백에서 3억 2천까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청년부동산 채널로 부동산 매물들에 대한 매수나 매도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현금 유동성을 위해서 매도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써 오히려 내가 평소에 꿈꾸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집을 찾으시는 분들께서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저희 청년부동산은요. 이런 회원분들의 꿈을 돕기 위해서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분양권, 빌라, 상가 여러 가지로써 홍보 영상을 제작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소정의 홍보료를 받고 저희 청년부동산 채널 상단에 게시하여서 홍보로써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정의 홍보료가 존재한다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겠지만 지금 당장 급하게 내 집을 매도하셔야 되는 분들 이자로 인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 경쟁력이 있는 좋은 집을 빠르게 홍보를 통해서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 또 이것과는 반대로써 위기를 기회로 오히려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유동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회원분들을 대상으로써 최적의 노하우와 가장 좋은 홍보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많은 부동산 소개시켜 드리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보고 계시는 청년부동산 채널입니다. 기본적으로 더 경쟁력 있는 가격에 거래가 되실 수 있도록 홍보 효과를 가져다 드릴 거고요. 다수 분들에 대해서 어떤 효과적인 노출을 통해서 오피스텔 같은 투자 목적으로 찾으시는 분들 이번 시장 기회에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께 경쟁력 있고 좋은 내 집을 홍보함으로써 그만큼의 효율을 꼭 가지고 나가시기를 응원을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내가 희망하는 지역에 대한 경쟁력 있는 가격과 시기에 맞는 투자로써 최적의 어떤 효율을 가져가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께 홍보 도움 드리면서 지금 같은 거래량이 없는 부동산 시장에서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드릴 수가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빠르게 매매를 통해서 새로운 현금 유동성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써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소정의 홍보료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은 거래를 이루고 계시고 이런 분들에게 홍보하셔서 목표하시는 바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